여러분 얄루~~~~~ 예 레알이다이의 PEC강좌 86원입니다 예 제가 어 이거 어이 아 어이 아 지금 제가 너무 흥분한 상태라 지금 말을 많이 더듬으니까요 예 어쨌든 이번 강좌를 내놓은요 예 이번에는 강좌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PEC가 업데이트 됐는데요 업데이트 했는데 뭐가 생겨났을까요 예 요약하자면은 남자 레그돌과 망토 목도리 아 기모찌 아 진짜 기모찌 아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아 진짜 너무 좋아 아 진짜 너무 좋아 어 너무 좋아 기모찌 너무 좋아 기모찌 자 리뷰해볼까요 자 리뷰 들어갑니다 자 어쨌든 평소에는 얘 뭐가 달려졌냐면은 얘 이렇게 PEC 애드온 들어가면은 원래는 이렇게 두개밖에 없었는데요 막 이런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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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망토같은것들 많이 달리구요 더 큰거는 제일 장점은 이거 남성 남성 이게 이게 생겼다는거 이거 몸체가 생겼다는거 오마이갓 지지스 와 진짜 이렇게 막 망토 나오고 막 팔락팔락팔락팔락팔락 이야 지기네 이야 지기네 오호 지기네 이야 그냥 에 아 진짜 진짜 지금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에요 지금 최고로 하얀 기분입니다 지금 아 진짜 디오도 띄움을 넘을 정도에요 지금 예 이렇게 막 조랭이떡 가래떡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요 조랭이떡 가래떡 국수도 너무 많이 나오고요 막 이런거 막 망토같은거 막 이런걸로 촉수 만들수도 있겠네요 촉수도 만들고 어 그래 머리카락도 만들수 있겠다 머리카락이랑 이런거 여러가지 만들수 있겠네요 아 일단 한번 아무거나 한번 피해시 실험해볼까요 피해시 한번 만들어볼게요 목도리단 건장한 남자 자 엔티티 추가해서 숨기고 아이고 아이고 아 진짜 너무 좋아 메이스 메 관절 병합 아 머리가 없는게 단점이네 머리가 없는게 단점이네 머리가 없는게 단점이긴 하지만 아아 뭐가 아아 머리가 없는게 단점이네요 그래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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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없는게 단점이지만 전 그래도 cular 그런건 상관없습니다 목도리가 생긴 것만해도 전 너무 좋으니까요 자 이렇게 망토를 목쪽에 달아주고요 아 T포즈 하는거 깜빡했네 T포즈 딱 해주고 자자자자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망토 들어갑니다 망토 도끼 응 기모디 장착 철컥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색 이야 이야 직이네 직이네 달려볼까요 여러분 달려볼까요 여러분 오호 와우 기모디 아 자 너무 좋아 와 아 너무 좋아 와 아 다른 망토도 한번 살펴볼까요 다른 망토 다른 망토 KF1 크레이프1 그라비티 이거는 중경량감 받는건가보다 얘는 KF1 얘는 그냥 펄럭이기만 하는거고 얘는 중경영감 받는거고 중력 중력 펄럭 이야 직이네 다음은 슈퍼맨 망토 슈퍼맨 ı 폴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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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럭 폴럭 이하 슉퍼맨 망토 직이네 희한하네 사랑해요 heel OFA 캡소드 AM I love you cap yan I- I love you much ... I love you 서 Much 이 그라비티 이름 붙은 것들은 말이죠. 중력이 적용되나봐요. 중력이 적용돼서 이렇게 해서 아무리 이렇게 회전을 시켜도 점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그라비티 없는 것들은 이렇게 기왕이면 이럴때 망토 만들때 이제는 어 이렇게 막 그라비티 뒤에 그라비티 붙은 걸로 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하 진짜 이거는 혁명이야. 혁명이야 진짜 이거는 진짜 해야 상줘야돼 캡서드민 I love it 캡서드민 뭐지 이건 베이스트렌치? 뭐지? 아 이거는 뭐 가쿠랑 그런건가? 아 잠깐만 가쿠랑 이런거면 설마 이런거면은 또 코트같은것도 만들 수 있겠네요. 이야 지기네 희한하네 이런것도 만들 수 있네 이제 코트도 만들 수 있고 그 여러분 진짜 희소식 좀 변태같을지도 모르지만 여성 여성 레그돌에 여성 레그돌도 이렇게 나눠줬는데 말이죠 이거 있죠 베이스팜을 찍을 이걸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가슴이 흔들립니다. 바스트모핑이 있어요. 바스트모핑이 무려 바스바 마스트모핑이래 바스트모핑이 있어요. 여러분 무려 그리고 나 이거 요새 이거 꿈에서 꾼거같은데 이거 꿈에서 꿨는데 이거 이거 막 남자분들 생기고 망토 생긴거 그러는거 나한테 뭐 예지능력 있나봐요 에 와 진짜 어쨌든 그냥 즉석으로 한번은 즉석으로 한번 뭔가를 좀 만들어봐야겠네 뭐지 이거 면발 면발 이거는 뭐 만들지? 상투 상투같은거 만드나?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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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잘 부어 아 진짜 이거는 말이 필요 없다 이거는 말이 필요 없다 사랑해요 캡서드민 진짜 I love you so much 캡서드민 아 참고로 이렇게 다리 같은 것도 참고로 이렇게 다리 그렇게 막 사지 그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좀 부 그 뭔가 외부 모델로 하실 외부 모델로 그 PAC 만드실 때 있잖아요 이것들로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기분이 너무 좋네요 흥분을 감출 수가 없어 난 지금 하 기모띠 아 진짜 너무 좋아 이야 어떻게 이런게 생길 수가 있을까요 정말 캡서드민 혁명입니다 여러분 망토간지 이런 것도 막 펄럭펄럭하고 막 이야 여러분 PAC 업데이트 꼭 하세요 PAC 업데이트는 PAC 강좌 40편에 PAC 업데이트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네요 지금 심장이 심쿵해 도키도키 도키도키 지금 AOA 신청구에 심쿵해 나 나오고 있고 막 지금 시원 나 지금 나 나 지금 나 나 지금 너무 좋아해 지금 최고로 하이한 기분이야 지금 나 아 진짜 엠마에서는 말을 좀 그 뭐냐 그건데 진짜 그건데 뭐라 뭐라 해야 되지 뭐라 말해야 되지 어쨌든 그 말을 좀 그건데 어쨌든 너무 좋아요 혁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피해시 업데이트 꼭 하세요 여러분 얄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lid